. 백골부대 들지 드래곤 주원지 창경동근 등 관심 유피. 왼쪽부터 지창국 주원지 대곤 사진 스포츠 한국TV. 그룹 빗뱅의 멤버지 드래곤이 오늘 27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가운데 그가 입소하는 백골부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백골부대의 정식 명칭은 제3보병사단이다. 과거 mbc 진짜 사나이에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공포의 백골부대라는 별칭이 생긴 바 있다. 이 부대에서 현재 군복무 중인 스타로는 배우 주원과 지창욱 등이 있다. 주원은 지난해 5월 16일 입대해 현재 백골부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주원에 이어 지난해 8월 14일 입대한 지창욱은 강원도 철원 포경여단의 자대 배치를 받아 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에 앞서 개그맨 장동민과 가수 연 배우 양동군 그룹 조신성의 멤버 박건 1도 백골부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장동민은 지난 2000년 입대해 2년 2개월 반 3사단 백골부대 복무를 마쳤다. 양동군은 지난 2008년 입대해 3사단 백골 군악대와 국방부 연예병사를 거쳐 지난 2010년 전역했다. 박건 1은 지난 2006년 입대해 군 복무를 지난달 말에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 27일 비공개로 입대하는 지드래곤은 5주간 기초군사 훈련 후 자대 배치를 받고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스포츠한국이솔 인턴 기자, 썰, 네트, 스포츠신국 스포츠신국